강화군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지역 내 문화관광시설 운영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3일부터 강화미술관과 교동제비집, 강화농경문화관 등은 임시 휴관에 들어갔으며 함호동천 야영장과 덕산캠핑장, 평화전망대, 성모도 미네랄온천과 같은 지역의 대표 관광시설도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강화군은 옹진군과 함께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조치에서 제외됐지만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5인 이상 모임을 제한하는 등 선제적 대응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